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 대회에서 여자부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가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의 사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사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와 함께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14년째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의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컨바인 부분에서 은메달을 딴 사솔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인사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풋풋하고 약간 아직까지는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25살이에요. 25살이요? 혹시 지금 떨리진 않으세요? 지금 엄청 떨려요. 아시안게임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떨려요? 아시안게임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보다 아시안게임이 더 떨린다고 하셨는데 2018 아시안게임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얼마 전에 한국 클라이밍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 리스트가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으로 은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짜 피부도 나빠지고 신체 리듬도 다 무너질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제 제가 내놓으라는 성적을 10년째 내놓지 못했지만 세계 대회에서 노스페이스에서 그런 걸 다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감사하고 같이 힘들 때 함께해줬던 가족들이 있어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위해 준비한 선수들 같이 준비한 선수들이랑 코치 감독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말하는 거 들으니까 참 의젓한 것 같은데 사실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든요. 보기도 했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스포츠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빌려서 소개 좀 해주시죠. 스포츠 클라이밍은 리드, 볼더링, 스피드 이렇게 세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로프를 이용하여 15m 높이의 경기벽에서 난이도를 고려해서 설계한 로트를 정해진 시간 내에 오르는 거고요. 그게 리드? 네, 리드고 볼더링은 리드랑 다르게 안전벨트랑 그런 걸 착용하지 않고 4, 5m 높이의 경기벽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와 있거든요. 5개에서 4개 내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그리고 시도의 수를 종합하여 이루는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스피드는 말 그대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그런 거고 스피드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잡고 있는 홀드랑 간격이랑 이런 게 다 공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3개 규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정말 시청자 여러분도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솔 선수가 콤바인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콤바인은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콤바인은 이제 리드랑 볼더링이랑 스피드를 모두 종합해서 하는 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합산을 곱해가지고 누가 더 점수가 적은지 해가지고 결혼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안 되겠네요. 세 개를 모두 다 잘해야겠네요. 세 개를 모두 다 잘해야 되는데 이제 스피드가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스피드에서 이제 잘해놔야지 그렇겠네요. 다음번에 어떻게 스피드 성적이 좋았나요? 저 이번에 저는 제가 1등할 줄 몰랐는데 스피드 부분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리듬이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역시 첫 번째 어떻게 스타트를 끊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하신 세 개 종목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스피드, 볼더링, 리드 한 종목만 출전하기도 정말 힘든데 세 종목 모두 출전한 선수가 바로 사솔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주 종목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주 종목은 원래 볼더링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 훨씬 동작이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힘이 되게 좋거든요. 뭐지? 보통 이제 선수 여자들 보면 아무리 웨이트를 많이 해도 몸이 커지지 않고 그냥 그러잖아요. 저는 하면 할수록 되게 커지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근육이 볼더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팔 힘은 진짜 기르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푸시업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보통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도 잘하세요? 네 푸시업이랑 이런 것도 잘하고 저는 한 손 턱걸이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한 손 턱걸이요? 네. 한 손으로도 세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앉아있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사설 선수가 클라이밍 시작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들었어요. 스포츠 종목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클라이밍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이랑 육상, 합기도 그리고 미술까지 안 해본 예체능이 없거든요. 근데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다 금방 그만뒀는데 청주에 클라이밍이 생겼다는 걸 저희 아빠가 아시고 저희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엄마랑 오빠랑 저랑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취미삼아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양한 색상의 홀드들이랑 꾸며진 그런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 운명처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한 건데 입문 6개월 만에 전교규모 대회에서 3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일반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정말 이런 재능을 발견하다는 이렇게 놀랐을 것 같지만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종목에서 이제 초등부 3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웨이팅할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게 되게 속상했고 근데 그때는 시작한 지 딱 6개월 됐을 때잖아요. 그래도 속상했어요. 네.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일반 대회에 나갔을 때는 성적이 어땠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처음 대회에 나갔을 때는 한 15등, 9등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1, 2, 3등 안에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회면 그냥 일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거죠? 성인들도. 네. 성인들도 모두 출전하는 일반 대회예요. 근데 중학생이 가서 3, 4등을 했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게 아시아 뉴스에서는 제가 4번 연속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월드 뉴스에서는 4년 연속 4등만 했거든요. 아쉽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저희 가족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밀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도 아빠도 계속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설 선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사설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사설 선수에게 그 당시에 넘을 수 없는 벽 우상인 선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누군가요? 네. 클라이밍 하면 요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사람인 김자인 선수인데요. 첫 대회에 출전했을 당시에도 자인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되게 멋지다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상에 있는 언니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그렇게 좋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사설 선수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정상급 선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연습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월드컵 일정이 이틀하고 대회가 이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틀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때는 대회 기간이 5일 연속으로 해야 되는 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도 5일 연속으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진짜 아침 오전 운동하고 낮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 진짜 엄청 엄청 많이 했어요.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평소에 사실 클라이밍을 하면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이제 클라이밍을 위해서 웨이트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렇군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쭤봤잖아요.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냐니까 직장인들처럼 한 6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주록으로 어떤 운동을 하세요? 보통 이제 저희는 체중 조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회 전에는 달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웨이트를 거의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클라이밍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여요. 사실. 옷에 숨겨져요. 옷에 숨겨진 근육량이 장난 아니겠네요. 장난 아니라고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근육량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저 아시안게임 전에 체지방 그거 측정했을 때는 10% 미만으로 나왔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만큼 떨어지는 건 거의 정말 엄청난 운동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워낙 어린 나이부터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한국 선수들 모두 다 그럴 것 같은데 전문적인 코치랑 감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작하는 아마추어분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저희 한국 클라이밍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월드컵을 나가면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하는데 또 나가면 문제의 스타일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거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채워서 갔는데 또 다른 부족한 게 생겨서 결승이 6명 진출이거든요. 볼더링 부분은. 제가 항상 7, 8등, 9등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엄청 아쉬웠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래서 운동을 거의 좀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그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2학물고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그럼 슬럼프가 그렇게 처음 온 게 언제예요? 처음 그러니까 20살 때 저는 이제 월드컵에서 7등, 8등, 9등 이렇게 하면서 좀 나름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5년간 지속되니까 그때부터가 내 슬럼프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 20살 때부터. 그럼 이렇게 찾아온 슬럼프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게 해준 거는 저희 친오빠인데 제가 이제 성적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클라이밍의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재미를 같이 운동하면서 찾아줬고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충분히 잘하는데 이제 좀 긴장하는 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여동생 가진 오빠들이 그렇게 착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데 정말 좋은 오빠네요. 저는 오빠랑 진짜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오빠도 클라이밍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선수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같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빠는 아직 국내 대회만 다니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정말 아시안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성적을 냈는데 동점이었잖아요. 금메달 한 선수와 딴 선수와 근데 정말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요. 그때 좀 기분이 너무 좋지만 아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은메달 딴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쉽죠? 네, 홀드 하나 차이였거든요. 제가 이제 손만 갖다 대면은 제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갖다 대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금메달이었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게 아쉬운데 주변 사람들이 금메달 같은 은메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좋았죠. 정말 손 한 번만 딱 뻗어서 한 번만 터치를 했으면 터치만 했어도 금메달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메달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금메달이겠죠? 네, 이왕 하는 거 선수들 모든 목표가 금메달이니까 저도 금메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도쿄올림픽이잖아요.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도 일본 선수인데 좀 라이벌이 될 것 같고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나 계획도 있을까요? 컨바인은 컨바인 종목 자체가 순서가 스피드 그리고 볼더링 리드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스피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리듬이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게 스피드랑 리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다 그 대회를 위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 자리하신 김에 클라이밍 요즘엔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도전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클라이밍은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클라이밍 짐에 가서 초반에 배우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가족 단위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같이 하는 게 진짜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이밍은 전신 운동이라 가지고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클라이밍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이 되게 탄탄해지고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클라이밍에서 에티켓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좀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실내 클라이밍 짐은 매트 위에 4, 5m 높이로 돼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사람들이 떨어지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해요. 다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앉아 있고 좀 주변에 다른 쪽에 앉아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서포트도 많이 봐주고 그런 거? 그리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그러군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 나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사솔 선수 조금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지어줬어요. 아 정말요? 어떤 뜻인가요? 푸르게 자라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오빠 이름도 외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빠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솔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저희 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사빈 이렇게 했거든요. 아 사랑, 사솔, 사빈 이렇게 혹시 동생도 클라이밍을 하나요? 어렸을 땐 같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 포기했어요? 지금 네. 지금 다른 거 하고 싶다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클라이밍을 하신다고? 네. 엄마도 같이 하고 있고 클라이밍 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정말 클라이밍 가족이네요. 오늘 이렇게 사솔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하고요. 약간 선수로서의 계획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인생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이번 연도는 제 클라이밍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잘 준비해서 남아있는 이제 볼더링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입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내년에 선발전이 있거든요. 그 선발전에서 우선 엄청 잘해야 되니까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는 2020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말 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마음껏 해주시죠. 우선은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저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엄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1등, 2등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차솔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차솔 선수.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차솔 선수의 멋진 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선수 활동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